음악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기쌤입니다. 오랜만에 정보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저 또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포장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포장지가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중한 또 소중한 득이 되시고 미래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의 시간으로써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소셜연금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셜 시크리티 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중반쯤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또 어디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마지막에 가서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민을 생각한다면 내가 한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면 그 또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또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저를 모르시고 주변에서 이 정보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를 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욕해다리쌤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다소 좀 연세가 있으십니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후에 60대, 70대가 주류로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향후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셜 시큐리티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거의 모든 가정은 물론 어느 시기가 되면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나이가 든 미국인과 장애인이 된 근로자,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본다면 약 1억 8천만 명이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고 약 6,500만 명이 매달 소셜 시큐리티의 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급자의 대부분은 은퇴자와 그 가족이며 2020년 6월 약 4,900만 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자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 금액만 받고 한 달을 사시기에는 다소 모자르고 또 미약한 점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근로자의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써 퇴직 전에 소득의 일정 비율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소득과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연금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를 은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은퇴자인 것은 맞죠.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받게 됩니다. 제가 옆에 영상에 써드릴 텐데요. 장애인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소셜 시큐리티 수급자 또는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헛갈리셨던 분들은 이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 피부양 부모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을 하시고요. 소셜 시큐리티의 수급 자격이 되려면 일하면서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이 세금을 내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2021년에는 소득의 매 1470불마다 원크레딧을 받게 되며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크레딧을 받는 데 필요한 소득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연금을 받으려면 약 40크레딧, 근로기준으로서는 10년의 근로기준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장애연금이나 근로자 사망 시 유가족 연금 수급 자격을 위해서 필요한 크레딧은 이보다 적습니다. 퇴직 연금의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마다 집의 가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퇴직의 시기와 수령 시기가 다르겠죠. 퇴직 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은퇴한다면 연금의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정년이 다 된 후에도 일을 계속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정년이 되었을 때부터 여러분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또는 7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혜택은 증가할 것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빠르면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 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수령액은 매달 1%마다 약 2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에 10개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62세부터 소셜스크립연금을 받기로 신청을 한다면 전액의 70.8%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만기 은퇴 연령이 더 늦어지면서 액수는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은퇴 연령, 노인의 인구층이 많아지면서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이에 대해서 받게 되는 액수는 상당히 많이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언제 퇴직연금을 수령할지를 결정을 내가 하고 나면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www.ss.gov.benefit.retirement.apply.라는 것을 치게 되시면 되는데요. 이 긴 문장을 알기가 힘드시다면 메모를 해놓으셔도 되고요. ssa.gov에 들어가시면 그에 따르는 설명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이 사이트는 영어로만 제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 연금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걸어드린 링크를 통해서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사람 중 일부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지만 됩니다. 현재 수급자 받는 사람의 40%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연방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총연소득이 2만 5천 달러 이상이면 받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지만 됩니다. 2만 5천 달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서 총소득이 3만 2천 달러 이상이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지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 주변의 세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배우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또 궁금하실 텐데요. 배우자의 소셜연금이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부부 중에 한 명이 소셜연금에 받을 자격이 된다면 왜 그러냐면 부부가 동갑이신 경우보다는 나이 차이가 드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대부분은 이제 남자분들이 나이가 좀 더 많으실 텐데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을 한다면 다른 배우자도 배우자 소셜연금의 50%를 스파우절베니핏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중에 한 명이 소셜연금을 2천 달러를 월로 해서 매달 받는다면 배우자도 50%인 천 달러를 월 받게 되십니다. 만약에 소셜연금 2천 달러를 받는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위도우 or 위도우 베네핏에 따라서 천 달러가 아닌 2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자 심플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셜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하는 날로부터 대략 4개월 전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또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4개월 전에 www.ssa.gov.benefit.form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sa.gov에 들어가시면 이 베니핏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민을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한국에 가서 살겠다 혹은 다른 나라의 유럽에 가서 살겠다 혹은 그 외에 내가 일시적으로 한국에 가서 거주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들이 많으시죠. 자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상의를 한다면 한미협정에 의해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과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납부한 기한을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은 한미협정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 기간까지도 내용에 포함이 되고 결정을 하는 데에 좌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봐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입기간을 내가 각각 5년씩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4년과 6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대략 예를 들어봐드리면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5년을 부었고 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부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봐드리면 가입기간이 전체적으로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죠. 미국에서 10년을 가입을 이상 해야지만 되고 크레딧이 40크레딧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가입기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양국에서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분의 1,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양국으로부터 직업을 받게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한국의 가입기간이 만약에 굉장히 많아서 국민연금이 9년을 부었고 미국의 가입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가입기간과 합산을 해서 한국의 연금 가입기간이 9년인데요.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 10년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지만 미국의 가입기간은 18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받는 금액에 대한 기준점이 18개월이 되어지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의 가입기간이 1년이고 미국에서의 가입기간이 9년인 경우에는 합산에 의해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죠. 한국의 가입기간은 1년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1년치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미국에서 18개월 이상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국민연금 기간으로 채우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에 한 명은 가능한 최대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고 최소한 소셜 연금 첫 번째는 밴드 포인트까지 채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10년 미만으로 납부를 했다면 나머지 기간을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채워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산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한국으로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셜 연금만은 꼭 참여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고 가시고 침대도 놓고 또 사용하시던 밥그릇도 놓고 가시더라도 이 소셜 연금만은 꼭 챙기셔야지만 됩니다. 소셜 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부은 만큼 그동안에 내가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기간만큼 부어왔었던 성격이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내용 또한 별 볼 일 없거나 별게 아니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돈이 별로 없고 많은 재산이 없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에 대한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가을도 됐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고 은퇴를 생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은퇴 시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시기 그리고 한간의 소문에 의해서는 연금을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재정이 고갈이 됐고 바닥이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 내가 못 받을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던 한국에서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연금도 붙고 있고 소셜스킬 연금도 붙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영상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 또한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장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준비를 한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모습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